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위험의 승급을 수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아멘 이것을 말씀 가지고 보금운동의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빌리포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라. 다시 한번 전체 설교를 한 번에 한번 다 들어봐라. 보금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적으로 누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해서 그 삶 속에서 역량을 입히는 삶을 살아라. 읽어봤어요. 빌리포스를 한번 펼쳐놔 봤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말이야 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봐라. 건성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형으로 그래 살면 평생 치유 못 받고 평생 얻었게 불안하게 살 것이니까 빨리 말씀 통해야 치유받고 기뻄을 회복해라. 보금이 주는 기뻄이 뭐냐. 보금이 주는 기뻄. 돈이 주는 기뻄이 아니고 맹해가 주는 기뻄이 아니라 보금이 주는 기뻄. 이걸 체험해 봐야 돼. 보금이.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보금이 주는 기뻄. 묵상해 봤어요. 정말 보금이 내게 기쁨을 주고 있나. 보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나. 단 한 10분이라도 묵상해 보세요. 정말 보금 때문에 내가 기쁜가. 보금 때문에 받은 보금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보금 운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살펴볼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이런 보금을 누리는 기쁨 속에서 진행되는 현장 변화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오는 현장의 열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었느냐. 신약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보금이 어떻게 에루살렘에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그렇게 전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역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신약의 역사서라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보금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이고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 성경적 전도 방법의 모든 전략이 그래서 사도행전 전략이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의 핸드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보금운동, 생명운동 그래서 숨겨져 있는 보아다. 숨겨져 있는 보아다. 모든 생명운동의 플랫폼이다. 보금주의 신학자 조스 다트 목사님은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고 하면 신약은 대단히 빈약했을 것이다. 그렇게 밝히면서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제사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성령이 오신 이 사건 교회의 탄생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전도와 성교의 여정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계기 바울이 전 사도가 된 경위 이 서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유일한 책이다. 그래서 이 종교의 여정 요한 칼빈 또 사도행전을 향한 광대한 보물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체험한 분들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을 광대한 보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보물이다. 이건 느껴져야 돼요. 사도행전은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였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보금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썼어요.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아주 의사답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합류해가지고 이 사도바울의 마지막 순교 순간까지 그 곁에 있으면서 주치의 역할을 했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현장의 변화 역사에 대해서 함께 한 동력자여 전도자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보금서의 이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하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사도들의 전도와 성교행적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플랫폼, 즉 발판과 출발이 뭐냐 플랫폼, 발판, 출발 그게 뭐냐 예수 그리도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이라는 영적 콘텐츠 보금 콘텐츠 이게 없으면 현장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이 삼오직으로 삼오직으로 누가 보금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이 사보금서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기록한 말씀이라 하면 사도행전은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의 천상사역 예수님은 실제로 땅에 계시면서 33년 사시면서 이 지상사역을 하셨고 성천하신 의회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이 천상사역을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이곳에 인지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 거시도, 내 인생의 모덤적일자라고 하는 이 참보금의 진리 위에 우리 모든 삶, 모든 사역이 펼쳐져 나가야 한다. 이런 영적 플랫폼이 구축이 되야만이 흔들림이 없이 일심, 전심, 지속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보금의 이 핵심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사실 이것은요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앞으로 살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 되고 살 것인가 이정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4등전 강의를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삶 속에서 보금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보금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리고 현장의 정년의 체질로 변화되는 그런 증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펼쳐나고 있는 삶운동 스타트 망운동 사천망등운동 이사미치유운동 이 삶운동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영적 무모도 일으키는데 눈썹도 깎아 안 한다. 그건 영원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 앉아있을 치아리만 채워줄 뿐이지 그건 어떤 의미로 볼 때 하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지금 엄청난 운동을 벌이는데 흉내라도 내야지 간섭이라도 가져야지 기도라도 해야지 안 움직이더라도 입이라도 좀 움직여야지 주여 나도 삶운동에 참여하게 해야죠. 없어서 아멘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기도라도 한다고 하면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아무 자기 학원에 쓰다 할 데 없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교회 통해 역사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의 삶운동에 내가 주여기 내가야 조사사 이 축구 받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이를 기억하였노라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먼저 선 글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이 누가가 먼저 선 글이 뭐야 누가 보금이 누가 보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장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체를 싹 기록했어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 보금의 어떤 의미가 후속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금과 이 사도행전 모두 당시 로마 고위청 관리로 추정을 하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데오빌로요 먼저 선 글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이 뜻이고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인데 독특한 것은 누가가 처음에 선 누가 보금에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데오빌로 카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데오빌로 카카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데오빌로가 그 당시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도 거기에 글만들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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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하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건요 데오빌로가 영적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을 쓸 당시에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을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초신자였다. 초신자였기 때문에 누구나 데오빌로의 영적 성장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 당시에는 데오빌로가 영적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정말 우리 성도가 됐다는 거죠.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한 가족이 됐는데 그렇게 세상 쓰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카카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에 무슨 카카가 있습니까. 이제 같은 성도가 형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데오빌로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스토 안에서 이제는 완전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 3.1조를 통해서 이 장단기 결석자들 또 새가족들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새가족 교회에 나섭니다. 나설지요. 여러분이 매주 오니까 괜찮은데 이 새가족이 처음 교회에 나설고 장기 결석자들 상처 입었다는 사람이에요. 뭔가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착을 못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장단기 결석자들을 그럼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말입니다. 첫 이미지를 잘 심어주자. 이미지를 자 그분의 수조 맞추어서 좀 잘 심어주어야 돼요. 누가가 데려오 빌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주 사실적으로 말하잖아요. 이 3.21조가 새가족들도 그래야 됩니다. 새가족 위원회에서 새가족들 왔을 때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던졌다.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 상처 바로 입었고 본인은 해놓고도 몰라요. 자기 말해놓고 상대는 상처 받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새로운 문화 배경이 다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좋아요. 부산 사람들은 말을 막 직선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방 사람들 부산 가면 좀 싸우는 줄 알아. 싸운 거 아니에요. 소리가 큽니다. 왜 크냐. 파도가 치기 때문에 소리 자기가 들리지도 않아요. 바닷가 쪽 사람들은 다 강하고 셉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부산 가도 그래요. 요즘 가면 한 40년 서울 살다 보니까 부산 가면 막 싸우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안 그래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집 사람 서울 사람 시집 왔어. 우리 집에는 막 갔다 꽂거든요. 그냥 부산이 그래요. 그냥 직선적으로 바로 딱딱한단 말이에요. 눈치 보고 그런 게 없어요. 막 그냥 내 마음 끝이 하는데 감당 못 하지요. 그것도 몰랐어요. 나는 그런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언니는 아버지가 너 왜 그래 어리석냐 너 왜 그래 어리석냐 말 한마디 듣고 삼일도 문 잠그고 밖에 안 나왔대요. 우리 부산의 어리석냐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마음이 상해 자동이 상해 밖에 문 잠그고 안 나왔대요. 그 소리 듣고 문화가 다르구나. 나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은 거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 하는데 포럼을 요즘 우리 교회는 포럼 많이 하잖아요. 포럼도 부담됩니다. 초신자들 교회를 좀 다녀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다니까요. 같이 포럼합시다. 포럼을 하는데 강남매시자 포럼합시다. 생각이 나야 포럼하죠. 그나마 또 오랫동안 다니분들은 요령이 있어서 적어난 거라도 보는데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포럼하는 것도 해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말을 자꾸 하라고 강조하면 그 다음에 조용히 안 나옵니다. 조용히 그런 말 직접 든다니까 제가 포럼 때문에 교회가 싫다고 자꾸 모이면 전도회 모이면 포럼하죠. 그래서 기관도 부수로 구역해도 포럼하는데 포럼이 금방 됩니까? 적어도 예수 한 3년 이상 믿어야 뭔가 귀에 들리는데 그렇게 부담을 주지 말아 그런 얘기지요. 말 안 하면 그냥 놔두세요. 아멘 그래야지 교회 나오고 자꾸 뭘 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포럼 때문에 안 나온다 소리 안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조용히 그냥 연락 끊지요. 새가족이나 장결자들의 마음 문이 닫혀버리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지요. 사실 한 영혼이 죽게로 온다. 이게 뭐 영적 세계에서는 처절한 싸움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서로 영적 싸움으로 싸우고 살아서 오는 겁니다. 그런 건 교회에 왔는데 실망했다. 전도회 갔더니 막 시험 들어갔고 교회 나오는데 인도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인도한다고 엄청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인도해 놨더니 전도회 갔더니 어디 가서 모임 가서 상처받고 안 나온다. 교회적으로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가족도 전담 새가족 전담 목사를 세웠고 새가족 이혼들을 위해서 훈련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신자실도 지금 이 시대에 맞도록 잘 그렇게 리모덴 해가 잘 꾸미나 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새가족이나 장결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굉장히 세밀해야 됩니다. 교구나 전도에 연결되었을 때 한용운의 천하바 귀하구나 주님의 심장으로 전도자의 심장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24개에 있는 언약적 도전하자. 누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을 그것으로 사도행전 문을 열고 있는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그 진리를 강조했음을 밝히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놓지 말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각인시켜 주는 것을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한데 부활을 제자들에게 신명 속에 각인시켜 주는데 심혈이 기울여 있어요. 부활 부활 사실 이것이 1장 1절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그리스도고 십자가 달려 고난받고 이제 죽은 후에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반복적으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의심이 없도록 의심이 하지 않도록 왜냐 죽었다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심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큰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참 복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 3장의 저주를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종교는 천주교 같으면 원죄 몰라요. 원죄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원죄가 있는데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로는 원죄가 있는데 우리도 알지 못한 조상 때부터 내로는 원죄 원죄 인간 노력으로 안 돼요. 자범죄도 물론 눈만 뜨면 까물 때가니까 죄지만 원죄 자범죄 싹 다 십자가 해결이 안 돼요.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자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과 희생적인 죽음인데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 부활의 영광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 저주스러운 사건으로 끝나요. 왜 십자가 자체가 저주니까 저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렸다.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 다른 종교와 비교해볼 수 차이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들은 천지배나 불교나 미신이나 귀신이나 다 같이 그게 WCC예요. 같이 다 하죠. 같이 종교 다 같은 건데 절대 불교인들은 교회 가닌다고 욕하고 그걸 안 해요. 좋은 거니까 교회 가라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불교 간다면 뭐라고 해요. 진리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종교는 다 소용하고 다 똑같다. 그래서 다 하나 되는 겁니다. 다 우주식 운동이라니까 다 같이 가자 하고 다 종교 다 같은 거다. 모슬렘이고 그리스 종교 다 같은 거다. 그럼 예수는 십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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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발이나 씻고 오지 사병전에서 사도부 나왓들이 정가한 내용을 보면요. 십자가만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말하지 않았어요. 꼭 십자가 달렸던 예수 부활했다.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자신들이 부활의 정의 다 우리는 부활의 정의 다 십자가의 정의 다 말 안 했어요. 우리는 부활의 정의 다 사정결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른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자리 채워야 되니까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사도 될 조건 바로 자신들 제자들처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본자 부활을 정의 할자 부활을 뽑은 마디아 잖아요. 부활의 포커스를 맞춘다. 부활 그리스도는 오직 부활하진 부활을 해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가 뭐로 왔냐 그리스도 하러 왔다 그리스도가 뭔 뜻이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러 왔다 석가가 그리스도 하면 석가 우리가 절에 가야 돼요. 마음메시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모슬림 가야 된다니까 근데 누구만 그리스도냐 예수만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된다. 무슨 명도 지가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박태승도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 되는데 부활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믄 살아나야지. 안상홍이 그리스도믄 살아나야지.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이 지어신 모든 세계 부르면 안상홍 살아나야지. 죽으면서 살아난 사람 있냐고 신천지 이마리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곧 죽을 거예요. 이 JMS 요즘 말이 많잖아요. JMS 그 재미에서 구세주래. 신의 신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무식한 충청도 시골 촌놈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힌다. 이 이단령을 받아버려면요.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인 줄 알고 생각 걸어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전가해야 될 찬 복음의 진리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천사라도 이 복음 위에 다른 바람은 저주받는다. 복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복음 전도자의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간다 얻을 힘 아멘 예수과 그리스도 내 힘을 확실하게 알고 영계 모든 신도들 삶 속에 이 부활 소망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영생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귀에 암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암이 왔다 암환자들 이야기 들어봐면요 암이 딱 결정될 순간에 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아멘 요처럼 하나님 절대주권이다 살아도 죽어도 죽으려 죽으면 끝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벌벌벌 뜰 거 어차피 한 번 죽으면 정안이지요. 이래저래 어차피 갈 거 하나님 기도하고 이제부터 내가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서게 하야 주옵사사 내 생각에 움직일 수 있는 암환자들은 지금부터 전도 무차별로 전도하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도리어 하나님 또 살려줄 줄 해보 완전히 백불을 시킬 줄 어떻게 할 거요. 의사만 쳐다보고 양만 쳐다보고 잊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체사들 다 되시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3절보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전하시까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그것이 뭐냐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거였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바토를 이어받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시상사행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성의 첫발 리디즘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마가범 1장 14도로 시범으로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험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보험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 보면 4장 43줄로 44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 보험을 전해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에 여러 회당에 전도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전도 해라 그것 때문에 왔다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 누가 보면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미션을 실형했고 열두 제자도 함께 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1절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했습니다. 이미 보험서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4경전 8장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강단의 언약을 붙잡은 중기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전도 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경전 1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인 4경전 28장 30절 31절에도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몰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중요해수 해수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 시더라. 담대히 거침없이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어디에 집에 주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부 하시 바랍니다. 놀면서 노는데 가가지고 불신당 노는데 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행정은 지지해서 훈련만 하지 마라. 훈련만 자꾸 훈련만 받고 앉아있으면 안 돼. 자꾸로 훈련만 하는 교회치고 부흥대는 기회 없어요. 놀아요. 부흥대 놀아요. 놀면서 전도하는 거지 놀면 노는데 가야지. 맨날 훈련 받는다고 앉아가지고 노트만 기록하고 싹 행하지도 않고 앉아가 니 이스 그야말로 바리새인들 대가 알기는 짜드려 마야 하나도 응답도 못 받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모이지도 말고 그냥 가서 다 놀으라. 놀으니까 되게 좋아하네. 그냥 놀아. 놀아. 놀면서 전도하는 거야. 놀면서 놀러가가지고 반상에도 동상에도 가고 그냥 모이지만 가서 우리가 보금의 대사로서 가서 그 속에서 친하면서 보금 전해야지. 상대 불신자들 상대 언제 전할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랬어요.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서신서 요한 계시록 이 통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왕이 있고 백성이고 땅이 있는 천국 그거 강조했어요.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킹덤 오브 갓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바로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몸된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직장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지상천국이죠. 지상천국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나라야 나라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 허감이 팍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교도소든 유치장이든 여러분이 시장통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답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하냐 상세의 3장의 사건으로 이 땅은 사단이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이 지금 세상 현장이에요. 세상의 이 현장을 사단이 다 잡아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싹 다 잡아버렸어요. 어두움의 공중권 세사본자가 한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란 있어요. 그 현장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2, 3, 7 나라 5천전족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온단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뭐냐 전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그게 캠프예요. 전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요 이 미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문 28장 19절 20절의 모든 족속으로 마음의 신장 15절의 그야말로 이 만민에게 당일을 장팔 때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 미션을 실행해 나랑 이 주체가 여운교회 지금도 막 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럴지 막 정우이성교사 이스라엘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사진 보냈어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지금 이분이 러시아에서 우크라나에서 우크라나에서 십몇 년 동안 양육받았던 사람 제가 저도 잘 알아요. 콘스탄 목사 그 내가 또 뇌프루 가수도 만났고 또 교회도 갔었고 또 우리교도 왔었고 또 세계성교도 참석했고 이분이 이스라엘 들어왔어.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10월달에 예원지교회 설립해배하자 아멘 하더라. 이스라엘이 장학되구나. 이거 만민하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막 1년 안에 놀라운 일이 나느냐. 이스라엘이 땅 끝이거든요. 사실은 신학자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면 끝이다. 근데 지금 지교에 세우겠다고 가있다니까. 그런 한글성교사 지금 조태현 성교사 대만에서 열심히 하고 보내고 지금 막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 정말 하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지금 또 전세계를 뜨고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내 자리는 있다고 중심 가지고는 불신자 하고 똑같아요. 그 수준은 불신자 전혀 응답 없어요. 하나님 손을 가져야 이루어지자면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돼야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예수님의 제림이 제림 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삶운동이에요. 삶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활성화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스타트 마음운동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활성화되는 4천만 운동 그 역량이 전세계로 확장되는 것이 2,3시 치유운동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여러분 실감하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인도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인도받는지 확실하게 영적 정도를 갖고 있는 믿으시 바랍니다. 정확한 정도 이런 교회를 소개해보세요. 있는가 전성도가 당해로부터 태행합까지 완벽하게 되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스타트 만운동 4천만 운동 2,3시 치유운동 완벽하게 학윤교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이제 이 언약의 여정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올인 집중하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 25주역대기를 제물에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중요합니다. 테테스 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우리 모든 저와 저주 사단 문제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언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도록 만들고 있어요. 참 사단은 머리가 대단히 좋은 놈이요. 십자가 그래서 종교들 보면 십자가 달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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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십자가 십자가 돌아야 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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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전략이에요. 고동의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만 쳐다보는 거기서 끝나길 바랍니다. 거기 울고 불고 그냥 거기 있어 거기 머물고 있어 감남산 은약 마다라빠 은약으로 이어져 해야 하는데 십자가 십자가만 추모해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경정 울린 것이 뭐냐 사도연결 메시지 사도연결 영어로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움직이는 움직이는 액 움직여라 움직이는 생명적 역동을 여기서 담고 있다는 말씀이죠. 십자가 만 추두하고 있으면 완전히 속는다. 우리는 영적 생명력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일 안에 교황제도와 성직자제도 그리고 일곱 가지 성례에 관한 것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저거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완전히 오인해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올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거의도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예수 거의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냥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무차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는데 걸렸다 그러면 영접합니다. 영접. 예수 믿는다. 믿어 좋아. 딱 그리스도 물어봐 물어보면 뭘 버벅대 영접해야 다시 무조건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하는 순간에 하얀 나라가 임하거든 그 사람에게 영접하면 무식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아 따라하면 따라하면 하겠다는 믿음 가지고 마음 열고 따라하면 순종하는 거니까 그럼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거치면 담대하게 그렇다고 규모 없이 알아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이런 역동적 보금운동의 시대적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모두 다 그야만 액티브하게 모두 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 보금운동의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날이 되어야 주옵사사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늘 나라를 전파하는 주역들 정말 현장 전도 제자들이 다 되는 시간표가 되어야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주옵사사 예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